첫 소식입니다.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로 순탄할 것으로 보였던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기존 KTX 호남선과 충북선을 잇는 오송 연결선이 적정선 검토 대상에서 빠진 가운데 사업비도 당초 정부안보다 최소 3천억 원 이상이 더 소요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택수 기자입니다. 강호축 핵심 사업인 충북선 철도 고속화는 호남에서 강원을 3시간 안에 연결하는 게 주 목적입니다. 이를 위해선 기존 KTX 호남선을 오송을 거쳐 고속화 철로로 바뀌는 충북선에 연결하는 게 필수적입니다. 문제는 이 오송 연결선이 현 시점에선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철로 공법상 이를 연결하기가 기술적으로 어렵고 공사를 무리하게 추진했다가는 안전에 문제가 될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이에 국토교통부가 난색을 보이면서 이달 말까지 사업 적정선 검토를 진행하는 KDI 한국개발연구원도 오송 연결선을 검토 대상에서 제외시킨 상태입니다. 현재 기술로다가는 연결선을 따기가 어렵다. 그렇게 현재 잠정적으로 실무선에서 이렇게 전론이 난 상태라서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를 좀 해보는 중인데 굉장히 그런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어렵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대안은 전북 익산에서 대전을 거쳐 오송으로 향하는 호남선 일반 선로를 따라 충북선에 연결하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당초 계획보다 운행시간이 47분가량 더 걸립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충북도가 이 사업의 추가 반영을 요구한 원주 연결선과 3탄에서 연박구간 선로 개량에 따른 사업비 증액이 만만치가 않다는 겁니다. 당초 정부가 예상한 이 사업 규모는 1조 5천억 원인데 이 두 가지 사업이 추가되면 최소 3천억 원 이상이 더 들어가야 할 상황입니다. 현재 사업 적정성을 검토 중인 KDI가 긍정적인 보고서를 써준다 해도 사업 규모가 예상치를 훌쩍 초과한 만큼 기획재정부가 그대로 받아줄지 미지수란 얘기입니다. 많은 부분이 증액된 형태로 지금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관건은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로 제출이 됐을 때 기재부에서 수용을 해서 시행을 하게 하는 것이 관건이고 저희는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동충주역 신설 등 충북선 철도 고속화 관련 충북 내부 민원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 갈길 바쁜 충북도 속을 태우고 있습니다. HCN 뉴스 김태수입니다. Um, 한글자막 by 박진희